정남동의 맛집 커피샵을 알게 되었습니다. 리사르 커피이고요. 따라오시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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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서 가장 바쁜 도넛 및 그 뭐라 그러죠? 빵가게? Notted 에 왔습니다 너무 잘돼요 청담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여기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여기는 지금 설해 마을 쪽인데 하여튼 여기서 픽업을 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삼 사시지 크로삼? 너무 맛있어 물조차 먹을게? 뭐? 물조차 먹을게? 물조차? 응, 어느새 하나 먹을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